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되게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펜트하는 좀 볼까요? 네 이제 시택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좀 인증받은 것들이 이제 고객님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이제 인증마크들을 이렇게 또 따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네 요렇게 또 인증받은데요 그 다음 거는 복구만이 아니에요 아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맞네 그리고 이제 양조기술에 대한 특허기술 이전전처에요 이건 이거는 이제 와인으로 안될데 네 조금만 간다 가야되요 양조하는 기술들을 이전을 받았고요 더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와인을 막 이기하는 거 자체가 생존하는데 이런 특허기술들이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사실인거죠 아 맞죠 그 뿐만이 아니에요 수상이에요 아유 수스럽네 수상이력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볼륨을 8개의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네 요렇게 이런 스펙들이 가는 제품들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의 베베베베로시였는데요 총 3가지의 사항이 있다고 해요 네 이제 가장 베스트 사항이죠 네 오늘의 주인공 유도듬미칸 거의 어떤 와인인가 바로 이 저희 아내를 위한이라는 와인인데요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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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부드러움도 높여집니다 그래서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하는 와인입니다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은 usionsistance이도 좀 쉽게 상관할 수가 있다는 남 breatte 아 ений 한국으로 출장하는 이기와인을, 이기와인 이기, 주스 이기 이렇게 해요. 오오, 그게 궁금해진대요. 네, 다음번에. 그리고 세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주격선품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은 설레인. 한 번 말 안아보셔도 설레인은 소통상품이죠? 제가 와이프를 처음 만났는데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후광이 나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 말 뻥이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를 만나면서 사람한테서 후광이 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다 그 설렘을 와이만에 담았습니다 정말 몇 퍼센트 팩트인가요? 팩트입니다 굉장히 오멘티스지 앞서 설명드린 이 아내를 위한 설렘이 이 제품은 대표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와인이라는 나 자신을 위해서 솔직히 이제 대표님이 지칠 때가 있잖아 하시는 분들도 지친 나를 위해서 만든 가상 나를 위해서 선물의 내부자 그런 상품을 만들어주셨는데요 바로 이 내를 위약이라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아까 만든 포도로 만든 와인이랑 조금 다른 적이 있죠? 그렇죠 앞서 앞에 한 해를 위한 설렘은 연동의 특산물인 캔멘 원래를 한 포도로 만들었지만 이 와인은 연동의 특산물 두 번째 특산물인 감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이요? 강이요? 강이요 아.. 그럼 다시 말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한테 다시 영업을 방송 무료까지 1분만 남겨주세요 동영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 3가지 상품을 오직 라이브 중에서만 평소 판매값 2만원보다 10% 할인대 가격 18,000원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구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방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만 가능하구요. 그리고 더 있어요. 총 4가지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선착순 30몇개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오프라인 농산물의 30% 할인권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오늘의 와이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이 보다 보다 와이브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저렴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오시는데, 그럼 수고로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가를 할까요? 그리고 이제 홍아님 맞으신가요? 매운 거랑 먹은 거랑은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하나요? 네. 제가 대대만의 시리기는요. 황금시하고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같은 경우는 달콤하고 달콤하고 홈시하고 먹으면 좋구요. 설레임은 담백한 자과 드시면 좋구요. 네. 그리고 내부의 양 같은 경우는요. 약간 느끼한 장기라든지. 네. 어. 설레임. 오오. 그럼 매운 음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제가 볼게요. 원래는 아내를 위한 음식이 없고, 많은 음식이 좋고, 그리고 아내를 위한 음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지고기이 들어있어요. 네. 원래 저랑 대신 고기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 많이. 네. 아 그렇구나. 어떻게 좀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은. 두번째 이벤트, 두번째 이벤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구매마귀인데요. 네. 구매해주신 고객님들 중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여기 이제 모인, 바구아까씨도 있죠. 저희도 먹어봤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차도 아니에요. 이게, 여기 중에서 특히 설레임이라면서 과자가 잘 맞았어요. 이 바구아까가 가장 살덕구만. 오오오. 바구아까도, 네. 진짜 이 히즈하고, 노플레이에 미친사람이에요. 네. 미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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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사람. 하하하하 이게 스트릿 추제로 보이는데, 스트릿 추제가 이제 하긴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번째 이벤트. 이제 히즈이벤트를 이제 중간에 진행을 할거에요. 저희 감독 한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 또 게스트가 있으시죠? 네. 어떤 분이시죠? 1부에 나오시는 분은요. 제가 참 배고팠을때, 그리고 제가 참 뭔가 하고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을때, 그때 도움을 주신, 베베바드 3.0 레이블을 만들어주신, 감명옥 선생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베베바드가 귀한 기회 할인의 스토리였고, 그리고 3.0을 만들고 지기까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1부에서 이제 히즈이벤트가 한 문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부에서 어떤 분이 되게 좀 어렵게 초배로 했다고 하셨어요. 2부에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초대하기 힘들었는데, 이 분은 한국 와인 전도사에게, 최종 회사님을 모시고, 한국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 할 일이 없고, 아, 그렇구나. 일단 K-1에 대해서 자취가 되게 쉽게 오는데, 정말 엄청나게 좋으신 분들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이제 방금 채팅을 질문 주신 분들, 이벤트 원래 자주 하나요? 아니요. 없죠. 저희들이 사실 이벤트를 많이 못해가지고, 미안한데요. 요번에는 저희들이 각각 이벤트를 한길, 네이버 쇼핑 페스타에, 저희 아내루이안에, 픽이 됐어요. 네이버와 같이 상세하는 방법을 위해서, 전제품을, 오늘 궁금한 점, 59분, 59초까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회가 많지 않답니다. 저희의 노인님이 볼 수 있는 와인인가요? 여기에 답변 드리면은요. 어, 저희들, 베벨마가 아내루이안에, 앨블노수가 10도고요. 나머지 설레임하고, 네루이안은 12도입니다. 그런데, 알플루스는 12도이지만, 12도까지는, 와인이예요. 직접 그 점을 보시면, 저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화 이벤트에서, 최근에 당첨되시는데요. 퀴즈양 이벤트, 2분 때 쪽 4분이 당첨되시고, 이제 소통화 이벤트에, 세 분에 당첨되시는데, 그 분들께, 설레임 375mm, 한 명씩, 이제 증정을 해드립니다. 네, 참고적으로요. 소통왕은 누가 뽑느냐? 제가 뽑지 않습니다. 제가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진님한테 잘 보이시면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칭찬도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니입니다. 니입니다. 사회입니다. 그러면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개하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글씨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마당 안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한국 글씨 그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글 글씨 그림은 한글은 살아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단어를 저는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죠? 아, 이건 꿈입니다. 꿈. 꿈. 네. 누구나 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아, 이게 사람 꿈은 바로 행동을 하려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꿈이 이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꿈을 가지고 행동하라. 열심히 뛰어라. 아, 행복한 자에게는 꿈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저도 그게 공감합니다. 네. 우리 저희 대표님도 지금 꿈을 가지고서 계속 행동도 하시고 여전히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 꿈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형님 아홉가 마당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아홉을 받게 되시는 건지. 아, 이 마당은 옛날에 우리 마당에서 겨울집도 하고 들으면서 지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희망을 주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마당이라는 포를 지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당에서 같이 여싱이 있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아, 너무 헹헤하하하하핳하하하 자, 그래서 우리 작가님을 모시게 된 뒤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를 데베마루 버전 3.6을 만들어주셨는데 바로 이 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형님이 의뢰하여 만들어 주신 거라서요. 자! 여기에서 퀴즈 나갑니다. 요거는요. 여기 다운로드에 보면 글자가 써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글자일까요? 한글입니다. 한글이고요. 그리고 글자수는 두자입니다. 오! 마루! 마루!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루. 자, 저희 베레마루의 마루를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이 윙커하면서 흔들 모습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한글 글씨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글 글씨의 그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제가 친구한테 보증을 섞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제가 진짜 큰 돈을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말하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한글 글씨 그림 그리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걸 봤더니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많아서 저도 한번 그거를 한번 그려볼까 해서 그거를 그리니까 저에게 그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밝히고 또 내가 또 희망을 이렇게 품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내가 대중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3번으로요. 우리 작가님을 보시면 보면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 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 펠레르를 보면 너무 그 열정적이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미약하게 생겨나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문제적인 것도 못하지만 이렇게 뭐 내가 재능을 또 우리 대표님한테 또 주고 싶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작가님이 또 이제 작가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잘 쓰시라고 제가 이 와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들리려고 이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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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은 잠깐 말씀을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지금 그 전공총화를 하고 있어요. 아, 한글 글씨 그림을 가지고 예, 예. 지금 전공총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포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보포 계신 분들! 예, 예. 예, 예. 며칠까지 하네요. 네. 저희 12월, 아니 10월 31일까지 목포 통갤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갤러리요? 통갤러리. 통갤러리. 예, 예. 네. 우리의 시청자 여러분 통갤러리 좀 보셨고요. 우리 이제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이 꿈이라는 글자를 글자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희망감고 꿈을 갖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일부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초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작가님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우리 저희 영어감독병 가수입니다. 아비인식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오드린 베베 마루 와인 네이버 쇼핑 라이브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서 축하드리고 또 이 와인을 마시는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노래로 표현해 드리려고 내려왔고요. 노래 바로 불러드리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 불러드립니다. 우리 사랑받는 날 행복한 사람 잊혀질게 잊혀진대도 우리 사랑받는 날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는 떠나 깜대도 아, 이제 기도 호강하게 되고 색깔을 또 뭉도 호강하게 되고 뭉도 호강하게 되고 또 이제 또 끝나면 저희도 또 이제 미착하다가 가야 되는 입도가 하게 되는 또 이제 또 미각까지 음 오감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라이브이 하하하하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게 또 다양한 혜택도 누리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이번에 이 혜택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라이브가 라이브 할인가 먼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제품 중에서 아네를 위한 내를 위한 설레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제풀이 되어있죠. 첫 번째로 이 아네를 위한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갔지 못했어. 이게 사실 보통 설레임이랑 내를 위한 알코올도수가 식도 잖아요. 네. 근데 요새 조만한 색상이 설레임보다 진한테도 불구하고 알코올도수가 식도에요. 이유가 이유가요 와이프가 술을 못해요. 하 이게 또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결혼하고 제가 그전부터 꿈이 결혼하면서 와이프하고 술안약 사면 더 며칠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나가는 거 한잔 먹고 마시고 좀 풀자 풀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와인이 나오기 전까지 5년동안 항상 저도 저도 계속 가졌어요. 땡 땡 땡 뭐 그런 겉을 가지고 갔는데 참 우리의 만화님은 안 먹는다는 것 사실입니다. 좀 혼자서 그냥 다 맛있었구요. 이 와인이 나온 부분은 냉양 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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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필이라는 얘기에서 왔고 그냥 바로 네! 이 한혜영 의원은요 떡볶이하고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 떡볶이요? 예. 로제 떡볶이랑 잘 어울릴까요? 로제 떡볶이랑 잘 어울립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빨간 떡볶이랑 로제 떡볶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빨간 떡볶이 빨간, 네. 매너내 그렇게 있더래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떡볶이도 종류에 따라서 떡볶이도 다르니까 아 설레는 것도 잘 어울려요. 아무것도 신기한데 자 그래서 와이프가 그 포도슘이라고 맛있다는 것이 사실은 막상 마시고 와 포도슘 맛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와이프한테 그거 와이잉이다 그랬는데 놀래갖고 와이잉이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깊은 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그 5년이라는 시간동안에 대표님께서 드셔보신 또 와인의 종류는 몇가지일 것이냐. 미쳤죠. 제가 이제 또 와이잉 시작하기 전에요. 네. 이제 뭐 이제 와이잉 행사 같은 데는 많거든요. 제가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혹시 눈이 이렇게 되면은 수시한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나 데리고 나와서 버스 태워서 보내. 네. 같이 갔는데 방밖에 못 돌았대. 딱 3분의 1 보니깐요. 케이스팅 왔는데요. 어우 수육이 너무 좋아. 아 평소에는 수육이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던거죠? 어우. 그 제 수령이요. 소주 한 병이면 그냥 안 돼.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한 병이면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 대표님께서 5년 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시행자로 겪으시면서 이제 만드셨던 라인이 무려 1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이런 노래 기회가 아예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뭐 다음으로. 전기도 무료라네요. 아 매선대 불렀어요? 네. 불렀어요? 아 완벽했네. 매선대까지.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받으셨나요? 하하하하 아예. 저는 한 번 하하하하 저랑 나한테는 좀 지시가 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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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다양하게 두 가지 제품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또 설명을 드리면요. 설레임과 내를 위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설레임은 또 이제 사모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네. 그때 이 제품을 조금 더 이제 변경시키신다고 들었는데 네. 오오. 그니까 그 시간은 마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후각의 비침으로 제가 화장실을 한 3시간 동안 화장실만 한 50분 간 거 같아요. 하하하하 그 제가 전직이 그 뭐 이제 강사도 해봐도 그 사람한테 다 앉혔는데 네. 그때부터는 못하겠어요. 잔 주는 걸까 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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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아내를 위한 설레임 상품이 근데 사모님만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상품이라면은 근데 또 이런 좀 저희가 좀 더 속속하게 하잖아요. 저희들만을 위해서 네. 고리드비앱에 선물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이런 이제 이제 좀 상품이 또 이제 준비가 된 게 이 내를 위한 이런 상품인데요. 네. 이거는 포즈화이티랑 다른 마이티라고 해요. 어떤 와인인거죠? 용농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현대거리가 많아요 그 다운이 간이! 간이 였죠? 첫번째 때는 간이 많았는데 이번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더 단맞아도 알 것 같은 독특함에도 리코네크 첫날 유문하는데 추측을 딱히 보면 잘 오셨어요 저 와인이요? 용농의 와인이라고 그러면 저는 100% 한해를 위한 아내를 위하여? 설레임을 하는 아내를 위하여? 네 다시 한번 풍부하고요 알골 로스도 많고 그리고 일단 드시면요 기능이 좋아집니다 저희 와이프 아내분께서 요즘은 가끔 한 번씩 자 나눌 때 안주 없이 가볍게 한 번 드시고 좋구나 안주 없이? 네 그쵸 아무튼 단단한 양이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스위프하면서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음 그럼 이제 각각의 개정과 특색이 또 있잖아요 대별마를 쓰여지 각 상품마다 네 근데 또 감성은 또 한 가지의 본질적인 것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본질이 심리로워요 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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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위험하시면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질까요? 맨날 티격태격합니다 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상세페이지에도 운영하는데 요즘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여장을 잘 좋아하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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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로맨 베스트 신 네! 아마 핫도뿅뿅의 느낌이란 생각은 아닐까? 역시! 역시 사랑합니다 꼬끄리 이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제가 진행하고있어요 안 외국을 하고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당첨되신 분 어떤 분 당첨되셨었죠? 퀴즈이벤트 한 분! 어떤 분이시죠? 을뿌렛나무님! 이제 7대 퀴즈이벤트 한 분 당첨되셨었는데 을뿌렛나무님께서는 1타1톡톡무늬로 대표님께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그렇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제품마다 스토리랑 그런 철학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려면 쭉 밤을 새야되요 방송중에는 조금 한 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조금의 핵심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각 제품이 이 라이브중에서만 10% 할인된 가격 각 18,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저도 빼먹었어요 이거는 배송비까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세 제품은 375mm 상품이에요 근데 단 유일하게 설레임 상품은 대용량으로 750mm가 준비되어있죠 요게 원래 상품의 가격은 35,000원 맞죠? 네 요것도 10% 할인되서 3,500원 할인되니까 3,500원 3,500원을 구매 가능하시구요 요 라이브가에 더불어서 이제 선착순 30명께는 오프라인 이제 룸사물 할인된 30% 오드넨 와이너리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신거고 그리고 두번째 이벤트 10만원 이상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이 밥앞과 치즈까지 스트링 치즈까지 같이 이제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퀴즈 이벤트 4분 남으셨구요 소통화 이벤트는 아직 방송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소통화 이벤트는 제가 2부가 방송이 끝나고 제가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당첨명이 멍란을 드릴 예정이니깐 채널 고정해주시구요 나가지마세요 여러분 우리 줄리님한테 다 알고 있어요 뇌를 위한 거 아니라면 닫은 건가요? 완전 나라죠 완전 나라죠 어떻게보면 카카오치겠는데 카카오치 카카오치 언제점부터 틀리고요 선착도 틀리고요 다시 스톡이도 틀려요 그래서 그냥 하늘을 이해하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아잉이라면 뇌를 위한 좀 독특한 걸 찾는 분들한테 제가 뽑힌 아잉 아잉 너무 좋게요 저걸 내고 결재는 뭐 할까요 남편이 하시죠 남편이나 남편이 하시는데 결재하시면서 하시는 하죠 아내를 위한 남편이 리안 엄마 만들어주시기 요 공공공공의 산림을 생각해보니깐 남편이 된다는 이거를 만들면 구부사에 그 시안을 만들 수 있다 남편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소중한 특별한 아를 위해서 1인칭 완성을 다가가서야 뇌를 위한 바이밍으로 다시 수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싸움이 날 수도 있군요. 네. 단 걸 좋아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유독 단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울까요? 그거는 좀 가벼운 느낌을 좋아하신다면은 설렘이 맞고요. 안그러면 약간은 밝고만 느낌하고 복합적인 느낌을 원하시는 분은 아네르이라는 위안과는 맞겠죠. 뭔가 이게 각각 스위트 와인으로 생포미를 좀 빚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달달함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또 달달함과 종류가 다르다보니까 좀 가장 대중적인 정말로 설렘이 조금 더 좋겠다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정말로서 아네르. 아네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국내 고객께서 젊은 친구들은 설렘이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여성 친구들은 아네르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부 스위트이신가요? 환브라님? 맞습니다. 베베의 마이너는 다 스위트 와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와인 전도사 최종학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매실이나 오디 같은 다양한 과실을 으깨서 발효하는 와인들을 대단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 와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포도만 가지고 와인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국에서 당도와 선도가 다 좋은 과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과실 와인의 비중이 좀 큰 나라들입니다. 우리 중국 영동이요. 과일 성지입니다. 네.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국 영동 와인도 다양한 과실들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혹시 궁금한 한국 와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와인은 알코올이 보통 몇 도인가요? 네. 질문하셨는데 대표님이 만드시고 계시니까 네.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으깨서 안에 있는 당도가 알코올로 변환이 되는데 보통 10도에서 11도를 미니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12도에서 13도 좀 높은 와인은 14도까지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10도에서 12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질문을 막 해주시네요. 하하하하하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한국 와인도 수출하나요? 네. 우리나라 와인들이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음식들, 특히 K-푸드라고 하죠. 그렇죠. 한국에 여러가지 스트릿푸드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홍콩이나 공남아 쪽, 그 다음에 공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꼭 꼭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에도 와인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대말 풍마인에서는 상위버전의 그랑피브리가 중국에도 굉장히 인기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요즘은 좀 강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 생산 규모도 지금 2위이고, 소비량은 세계 1위 있더라고요. 자, 또 질문. 와인의 숙성 기간, 어느 정도가 맛있는지. 자, 이거는 와인에 따라 다 틀립니다. 뭐, 약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비싼 와인들은요. 숙성을 오랫동안 시켰다가 천천히 먹어야 되는 와인일수록 값이 좀 비싼 편이고요. 저렴한 와인들은 빨리 먹어도 괜찮은 와인들이기 때문에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오드린의 와인 중에서 오늘 판매하는 베베 마루는요. 빨리 드셔도 충분히 맛있는 와인들. 그리고 조금 더 플래그십 와인이라고 하는 그랑띠그르라는 와인은 조금 더 천천히 두셨다가 숙성하시고 드시면 더 맛있는 와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계속. 와인 보관은 햇빛이 들지 않은 조용한 장소에 흔들리지 않게 눕혀서 보관해 주시고요. 두번째, 드시던 와인 보관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잘 코르크로 막아주시거나 혹은 다른 작은 용기에 옮겨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접촉을 막아주시고 보관해 주시면 꼭 냉장고에 넣지 않으셔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잠깐 중요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퀴즈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퀴즈 하나 내주시죠. 그럴까요? 우리나라 와이너리를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와이너리가 많다고 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략 와이너리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맞추시는 분께 가장 근소하게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는 걸로 네, 퀴즈를 다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와이너를 생산하는 업체의 개수 100개 이상입니다. 네, 100개 이상입니다. 네, 180 넘어가고요. 네, 계속 300개 나왔는데 그 이하입니다. 네,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 220 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예, 예. 밑으로 가보면 예, 예. 아직 어, 나왔네요. 잠깐만요. 위에 저기 뜬그룹 님 250 예, 대략 우리나라에 오,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그러니까 과실을 가지고 으깨서 발효하는 와이너리가 250여 개가 있다 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250 정답으로 그렇죠. 정답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네. 국산 와인하고 한국 와인하고 네.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의 와인이 생산된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어, 그때는 대기약 위주로 와인을 만들었고요. 2000년 중반부터는 대표님도 포함되지만 농가형 와인어리라고 해서 직접 과실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와인어리들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와인이라고 하면은 어, 잘 아시는 뭐 M사 와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국산 와인이라고 하는게 우리나라 원재료를 쓰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품화를 하면은 그거를 국산 와인으로 봅니다. 시계 말해서 Made in Korea라고 쓰면 네, 그렇습니다. 국산 와인이 되는군요? 제 통화가 우리나라에서 되면 국산 와인인데 이게 약간 소비자들이 굉장하게 혼란을 얻은 용어라서요. 국산이라고 하면 마치 재료가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와인도 국산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와인 생산자들이 한국 와인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하는 부분을 구별해 쓰고 있는데요. 한국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되는 과실이나 과즙이 우리나라 농산물일 때 그때 한국 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실주나 혹은 복분자주나 오디주하고도 다르게 과실주하고도 구별을 하는데요. 과실주는 과즙하고 주정을 섞은 그런 술들을 과실주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과실을 직접 파쇄해서 발효시킨 술들을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와인, 매실와인, 복분자와인, 고디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산 와인하고 한국 와인이라는 용어는 지금 구별해서 쓰고 있다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거기에 보시면 Made in Korea 라고 쓰는 것은 국산 와인이고요. Product of Korea 라고 쓰면 한국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많아? 질문들이요. 와우 너무 많은데요. 어떤 일문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 와인의 차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못 먹는 사람을 위해 추천 부탁드려요. 근데 술을 아무래도 못 드시면 알콜을 안 드시는 쪽이 아까우신데요. 요즘에는 무알콜 와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와인들 중에서는 저도주의 알콜들. 그러니까 알콜 도수가 5도나 6도가 되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과로 만드는 와인들을 시드루라고, 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충주에서 나오는 사과 와인이 5도에서 6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천 지방에서 나오는 복숭아 와인이 6도 정도가 됩니다. 저도주 과인이기 때문에 알콜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저도주 과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도 아내로이아는 알콜 도수가 10도니까 얼음에다가 타서 먹으니까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알콜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얼음에 희석을 해서 드시면 아마 그런 알콜에 대한 부적응은 없을 거예요.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와인은 꼭 와인잔에 넣고 분위기 잡고 먹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여름에는 여름에 타서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와인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은요. 즐기는 겁니다. 마셔서 뻗자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와인은 특히 우리나라 음식이랑 잘 맞습니다. 그래서 간장이나 고추장 소스가 베이스가 된 음식들하고 오늘 소개해 주신 뇌를 위한, 아내를 위한 설레임 모두 다 약간 매콤한 음식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떡볶이를 설레임하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뇌를 위함도 굉장히 떡볶이하고 잘 맞아서 약간 보완되는 맛이 있어서 어떤 와인도 괜찮으니까 우리나라 음식이랑 굉장히 잘 맞으니까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퀴즈 두 번째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퀴즈 하나 더 내주셔야죠. 우리나라 와인이 역사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초의 와인을 얘기하면 1969년에 만든 사과와인 애플와인 파라다이스를 얘기합니다. 그 와인이 우리나라 와인의 시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호도로 만든 최초의 와인이 있습니다. 어떤 와인을 퀴즈로 낼까요? 아니면 연도로 퀴즈로 연도로 갈까요? 네. 아마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도 있는 회사 재고학 회사로 유명한 곳이죠. 그 회사에 만든 와인인데 그 회사에서 포도로 만든 M사 M와인 아닙니다. 아니고요. 76년 아닙니다. 마주항 아닙니다. 마주항 롯데제고 아니고요. 네. 잘 아시는 다른 회사예요. 힌트를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앞에 어 불을 막는 연도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크라운님 위에 말랑말랑님인가요? 예. 정확한 연도를 아니네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나왔습니다. 코어님. 1974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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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테라는 그룹에서 만든 노블루 와인이 1974년에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 포도와인에서는 제일 처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존재하고 있나요? 지금 국회의사당에 앞에 보면 해치상 있잖아요. 해치상 밑에 100병씩 200병이 숙성이 잘 됩니다. 그게 몇 년도에 들어간 거죠? 74년도에 출시하자마자 숙성을 시켰습니다. 100년 후에 다른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100년 후에 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통일이 됐을 때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판에서 마시자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후에 마셔봐야 될까요? 우리 사당생전에 마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퀴즈 어렵네요. 퀴즈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와인에 대한 어떤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검색해 보시면요. 많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와인을 포도로 만들었는데 과실을 가지고 와인을 만든다고 하면 외국의 와인 규정에 오긋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와인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실주라고 주제법상 통신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럽에서는 포도나 포도즙 건포도만 가지고 와인이라고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유럽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와인들은 그 배경이 되는 식탁이 전부 5분 부위의 요리들을 배경으로 하고요. 요즘 얘기하고 있는 아시안 와인이라는 카테고리는 따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안은 유럽에서 먹는 음식과 굉장히 다르다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음식들이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아시안 와인을 얘기할 때는 포도 이외에 다른 과실도 발효를 해서 만들었으면 와인이라고 한다라고 어느정도는 포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시안은 퀴즈 2개가 남았습니다. 세번째 퀴즈를 좀 내주시겠습니까? 세번째 퀴즈가 우리나라 주요 와인 산지 라고 하는 곳입니다. 퀴즈 너무 어려워요. 어려웠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이 많이 나오는 곳이 세 곳 정도 있습니다. 충북에 한 곳 그 다음에 경북에 한 곳 그 다음에 전북에 한 곳인데 지역 이름 세 개를 얘기를 해 주시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세 개를 같이 아 당연히 영동은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 영동은 대부분 맞추셨는데 나머지 두 곳도 두 곳도 같이 나열을 해 주셔야 돼요. 상주는 아니고요. 어 예. 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박독갱군 영동영천무주 예. 예. 축하합니다. 좀 어려운 게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와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나라 어떤 농업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충분히 아마 이렇게 좀 즐겁게 풀 수 있는 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제가 내겠습니다. 저희 원료거든요.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아 와이너리가 시작됐으니까 포도가 시작되면은 당연히 와이너리도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를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그렇죠. 예. 그때면은 대표님이 거의 태어나셨을 때 정도가 그 정도 되겠네요. 아 되겠네요. 그러면은 문제 어렵다고 예. 다시 문제드립니다. 저희 원료원 포도린이 시작된 연도는 몇 년일까요? 대표님의 아버님부터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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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착순 30명이나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선착순 30분께 이제 오프라인 농사업은 30% 할인권을 빚는데 근데 이 할인권은 이 오드린 와이너리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0만원 이상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녹여서 있는 바보악과 치즈, 스트림 치즈 하나까지 이제 사은품으로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 할인가 미도 배송 혜택이 몇 분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빨리 채우셔야 돼요 몇 분 남지 않았어요 1분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어요? 5분이면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각각 상품 한 번씩만 설명드리고 방송 활용해서 마무리할 때가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이거 조금 말고 일단 내로위랑 같이 할까요? 좀 다르게 이거는 좀 맛의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선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와이너는요 제가 이렇게 맛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와이너는 탄이 살짝 있어요 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좀 있어요? 네 처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탄이 있어서 삼겹살이랑 탄이 느끼하는지가 아주 잘 났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탄이 닳아야지 다리가 한 식품으로 있거든요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가는 건데 상당히 좀 궁금한데 다리가 한 쪽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니 하는 그런 와인에서 왜 그런가 많이 생각해보고 있는데 우리 홈씨가 아주 반숙 됐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흩어요 그런 물이 이렇게 흩어여 그런 물이 이렇게 흩어여 네 그래서 바디감은 홈씨 자체들이 이렇게 무덤는 수도 많아 그 일반 와인에 비해서는 한인은 조금 적은 편인데 바디감은 조금 이증이 느끼는긴 하다 그죠? 어 미디움 어 어떤 소비자들은 네 아이스화인이랑 착각할 것 같아요 음 되게 신기하네요 네 뭔가 조금 독특한 맛을 찾으시는데 저는 용어 네를 위한 작품 네 그럼 이번 작품 추천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다음에 우주주행기 기간 오늘의 주인공이죠 아내를 위한 상품인데요 요건도 조금 이제 맞아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이 와인은요 그냥 장점만 얘기하는데 네 장점은요 진짜 아내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아우 아내를 위한 와인입니다 네 단점이라고 하면요 남편을 데려가기죠 그래서 남편분들 주당인분들 이 와인 드시면은 주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그런 분들은 소주하고 오데오 사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죠 오오 그런 방법으로 드세요 네 아내와 사모님은 아내분은 그냥 그대로 드시고 네 소주카인 남편분들은 오데오 사시면은 소주를 보통 먹으면은 좀 쓴맛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블레이딩을 하면은 쓴맛이 없지 않아요 아 쓴맛이요 네 소주에 쓴맛을 없애줘서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소주를 부르는데 한 번 도전해볼까요? 아 나 못하겠는데 왜 마음먹어? 마지막으로 설레 요것도 맛의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자면은 이건 밸런스는 톡톡하게 야주제리 향하고요 그리고 단맛하고 밸런스에서 채로점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마린의 장점은 진짜 20, 30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부분은 와요 음 음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단점은 이대로 우리 줄리닝이 이렇게 하는 단점은 아 시간이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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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주자들에 대해서 이 단점은 작업전 음 왜 작업전인지 아세요? 그냥 마시면은 한 번은 12도인데 그냥 오오 괜찮아 그런데 이게 일어나면은 어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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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세 가지 상품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방송 채소가 매갈대가 온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세트 빨리 가져가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이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 갑니다 네 네 당첨주신 여러분들께서는 1대1통통 문의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탱탱탱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